정나라 너 정나라 맞지? 나도 금수자를 쓴 거였어 니가 정나라였단 말이지? 국자가 되는 금수자 이빈철 그럼 물었구나 니 금수자 내가 갖고 있잖아 넌 나한테 고마워야 돼 내가 왜? 그런 게 있어 그 미소는 나중에 칭찬해 받아줄게 이제 황태영이 된 마음의 주인기가 됐나 봐? 그렇다면 말해 나 주의가 아니라 우여진 나 우여진 그럼 줄게 이 금수자 오여진! 그리고 지난 10년간 잘 믿어주고 도와준 사람들 여진이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너 은근히 사랑 감동시킨다? 뭐가 그렇게 불안해? 아직 공도 너랑 웃고 결혼이도 안 할 거야 내 금수자도 안 해줘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안해 봐줬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? 내가 신청도를 기댈 수 있어 이런 현대가 믿을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